부활 신앙의 핵심은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건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희망이란 무엇이며 또 주님 안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을지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책으로 옮긴 가르멜 수도의 윤주현 신부와 함께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가톨릭 교회가 지금 현재 부활 8일 축제에 지내고 있잖아요. 신부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부활을 맞이하셨을지 궁금하네요. 제가 평소에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부활 방학을 맞이해서 저희 인천에 있는 저희 가르멜 수도원에서 신부님들과 함께 성삼일을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특히 이제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일이 이 전례가 주는 강한 메시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로 이러한 부활의 메시지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순환 속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묵상했는데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메시지가 아직까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 이러한 메시지가 충만하게 실현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워했던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부님 앞에 보니까 책이 한 권 놓여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책으로 옮겼다라고 들었는데 책 제목을 그래도 희망이라고 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오늘날 우리 인류는 과학, 기술, 문명이 고대로 발달하면서 사실 문명의 이기 속에서 인류가 정말 대단한 희망을, 유토피아를 갈구하며 살아가지만 사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전 세계의 어떤 그런 상황을 보고인데 결코 희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희망을 갈구하고 구원을 갈구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표려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인류의 그런 암울한 모습. 오히려 그래서 오늘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야말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전 인류가족의 차원에서 볼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구원의 메시지, 바로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은 교황님께서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봄까지 로마를 순례하는 순례객들에게 하신 강론원집입니다. 당시 아울라 바오로 섹스도 바오로 육색 교황님 이름을 탄 대강실에서 하신 강론인데요. 이 강론을 현 교황님께서는 주제별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해 겨울에는 희망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특히 대림과 사순 시기를 보내도록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당시 교황님께서 바로 대림,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또 사순 시기를 보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으로서 희망해야 되는지를 아주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활축제 기간을 지나면서도 가끔은 또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절망에 빠질 때도 있고 비탄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찾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탈출의 3장 14절에 보면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치신 당신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있는 자 그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기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즉 우리 선조들의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 그들의 삶 속에서 굽이굽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슬픔과 자존 속에서 힘이 되어주시고 희망이 되어주신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신약에 보면 대살로니카 전수 5장 24절에 사도 바오로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느님께서는 충실하시니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좌절과 고통 속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계획이 있고 우리를 모두 불러주셨다면 분명 당신은 우리 모두에게 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주실 분이라고 하는 그런 하느님의 충실하심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그리고 우리 인류 가족의 궁극적인 희망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들은 삶 속에서 끊임없이 되새기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희망할 때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희망의 비전이 생기겠죠. 네, 성경구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새로운 삶과 희망으로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가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본보기가 될 만한 인물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셔도 좋겠네요. 네, 성경에 참 많은 인물이 있는데 그리고 교황님께서 이 책에서 강론을 통해서 소개하신 인물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저는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야 믿음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아브라함은 참 인간적으로 많은 고통과 좌절 속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미 나이가 한 70이 되었는데 하느님께서 갑자기 자신이 안주하고 있던 고향을 떠나서 당신이 보여주시는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과 그 가족은 주제없이 주님의 그 말씀 하나만 믿고 떠났어요. 그러나 그 삶은 타지에서 고생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분명히 그를 위해서 마련하신 새로운 땅 그리고 그를 위해서 보여주실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떠났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이미 나이가 지그시 들어서 더 이상 후손을 볼 수 없는 나이인데도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믿고 끝까지 희망했던 것이죠. 결국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후손을 얻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좀 핵심적인 질문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행복 뭘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행복은 무엇보다도 하느님 안에서 참 진리신 하느님 안에서 삶의 희망과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느님이야말로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고 결국 이 허무한 사라져가는 이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고 희망하고 사랑해야 되는 참 사랑이자 참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 끊임없이 매일의 삶 속에서 되새기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희망하면서 살아갈 때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소소한 것 안에서의 행복 바로 우리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바로 그런 소소한 신앙의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앙에서도 소확행을 한번 찾아보자 라는 이야기로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르메 수도의 윤주현 신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